한 회사가 직원들에게 출산하기만 하면 1억 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매달 주는 부모 급여를 올렸고, 지자체도 아이가 태어나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고 경쟁하듯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까지 나서는 출산 장려 정책,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상화 기자입니다. 한 그룹사가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1년 태어난 직원 자녀에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원하고, 앞으로도 이 정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해당 기간에 연년생과 쌍둥이 자녀가 있으면 총 2억 원을 받게 됩니다. 만약 셋째까지 낳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직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행사에선 회사가 제공하는 출산 장려금은 받는 직원들의 세금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면세해달라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같은 출산 장려책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법정 기관보다 육아휴직을 길게 주거나,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한 곳도 있습니다. 사내 어린이집을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셋째를 낳으면 무조건 승진시켜주기도 합니다. 한 회사는 지난해 네 쌍둥이를 낳은 직원에 의료비를 지원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정부 대신 회사가 나서는 출산 장려책이 사회적 분위기를 바꿀 거란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최근 한 기업이 직원들에게 출산 지원금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화제를 모았는데, 세금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세금으로 최대 3,800만 원을 내야 할 수 있어 지원 효과가 반감된다는 건데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방안을 찾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부영그룹이 지급한 출산 장려금은 자녀 한 명마다 1억 원, 총 70억 원 규모입니다. 당시에도 세금은 논란거리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1억 원이 소득으로 잡힐 경우, 이걸 받는 근로자는 기존 소득과 합쳐 많게는 38%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연봉이 7천만 원인 직원이 1억 원을 받으면 세금만 3,800만 원입니다. 회사 측도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신 자녀명이 계좌에 증여 형태로 줘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경비 처리가 어려워져 회사 부담이 커집니다. 세금이 정책 취지를 반감시킨다는 논란이 커지자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 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기재부는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출산 보육수단 비과세 한도는 월 20만 원, 연 240만 원인데 이 한도를 늘리는 게 유력하게 검토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세액 공제해주는 방식도 거론됩니다. 증여로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정부가 공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출생 정책을 시행 중인 다른 기업들도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데 일각에선 혜택과 거리가 먼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